정부가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판매 비중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도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용 전기는 지난해 한국전력 전기 판매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주택용 판매 수입은 15%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내는 일반용까지 합치면 산업용 판매 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 등 총선 표심에 영향을 주는 대상은 일단 요금 인상 범위에서 제외시킨 셈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은 일단 우려를 나타냅니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는데, 반도체 생산 효과가 올라갈 것이고요. 외국 업체들이 한국에서 반도체 소보장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것은 우리나라 반도체의 경쟁력을 대보시키는... 기업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4분기 전기 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피즈 김정연입니다.